핵사드? 이거? 이거 이거요 이거? 이걸 미션에서만 해보고 안해봤는데? 아 8스타 PC는요 그거 그거는 그게 더 어려워요 8스타 PC가 더 어려워요 끊어치기 아이원추는 그 스타 PC보다 느려서 저걸로 연습하면 돼요 무조건 무조건 욕할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되게 연습하기 좋은 패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별로 없던 패턴이라서 사람들이 당황스러워서 욕을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저런건 잘 연습해봐 나중에 써먹는다니까요 마인드를 바꿔보면 이렇게 DLC가 할게 많습니다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? 저 아이원추 끊어치기 연습하기 좋은거라 생각해요 어 아이고 화나났다 뭐 A타입을 배려하지 않았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내가 좀 얘기할만한 A타입을 배려하지 않았다라고 할만한거는 뭐 리멘즈 오브 두부까지는 가야 뭐 아 A타입으로 치기 X가 되는거 그럴텐데 어 그 정도 할텐데 아직 사람들이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어 어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 같아 어렵긴 하다 근데 어렵긴 하네요 네 어렵긴 해 이게 몇이야 12? 아 좀 애매하다 아 좀 애매하다 아 좀 애매하다 아 좀 애매하다 진짜 어렵다 진짜 애매하다 13주기에는 좀 그렇고 13주기에는 좀 그렇고